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과 함께 친환경 선박시장 공략을 위한 수소연료전지 공동연구 개발에 나섭니다. 양사의 친환경 기술 시너지를 활용한 무탄소 선박솔루션으로 글로벌 친환경 선박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도 제1차 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수소연료전지 분야 R&D 신규 과제 중 200킬로와트 이상급 선박용 연료전지 파워포이카 개발 과제의 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앞서 양사는 친환경 기술 시너지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인 친환경 선박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메가와트 C급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공동 개발했습니다.